남아선우 남아선우 때문에 여러 나라에서 여아를 낙태해왔습니다. 수십 년 전에는 한국에도 이런 현상이 심각했습니다. 자칭 진화심리학 팬인 조던 피터스는 이런 현상도 진화심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자랑질을 합니다. 여자가 임신과 수유에 부담을 지기 때문에 평생 낳을 수 있는 자식의 수가 상대적으로 훨씬 적습니다. 정액은 매우 값싼 자원이기 때문에 인기가 아주 많거나 아주 강력한 권력이 있다면 남자는 아주 많은 자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남아를 선호하는 것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피터스는 번식에 대단히 성공하는 여자들과 번식에 대단히 성공하는 남자들을 열심히 비교합니다. 이것만 따져보면 남자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컷들이 암컷들보다 번식에 더 성공한다면 왜 대다수 종에서 암수의 비율이 대략 5대5일까요? 너도 나도 아들을 많이 낳아서 수컷이 훨씬 많지 않을까요? 피터스는 번식에 상대적으로 실패하는 여자들과 남자들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불임이거나 요절하거나 운이 겁나게 없는 여자라면 자식을 전혀 남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순전히 인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식을 전혀 남기지 못할 가능성이 여자보다 무지막지하게 높습니다. 정액은 매우 값싼 자원이기 때문에 여자가 정액을 구하지 못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정액만 구해서 자식을 혼자 키우는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시사회나 대다수 전통적 사회에서는 인기가 크게 떨어지는 여자라 하더라도 유부남의 세 번째, 네 번째 아내가 되는 전략을 쓸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난자 하나와 정자 하나가 필요합니다. 어머니 한 명과 아버지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 같은 특수한 기술을 동원하지 않는 한 남녀 비율이 비슷한 계체군에서 평균적으로 남자의 번식 성공률과 여자의 번식 성공률은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아를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것이 좋은 번식 전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가 우월하다면 남아를 많이 낳는 것이 유리하고 부모가 열등하다면 여아를 많이 낳는 것이 유리할 겁니다. 우월한 부모가 남아를 낳으면 번식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등한 부모가 여아를 낳으면 완전히 쪽박차는 것을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실제로 인류가 그런 식으로 진화했는지 여부는 순전히 실증적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떤 형질이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진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던 피터스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화심리학 팬에서 은퇴하십시오. 당신 같은 인간에게 현혹된 사람들 덕분에 진화심리학의 인기가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볼 때는 진화심리학에 민폐만 끼칠 뿐입니다. 당신 추종자들이 진화심리학에 대해 당신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진화심리학의 자산이 아니라 진화심리학 폐기물 덩어리입니다. 누구나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터스는 진화심리학에 대해 너무나 부지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부지한지 깨닫기에는 너무나 멍청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던 피터슨을 지독하게도 많이 비판해서 인터넷에 올렸기 때문에 그의 멍청함과 무식함에 대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기도 많고 책도 많이 팔아먹으니 참 좋겠습니다. 무식함과 멍청함을 무기로 책을 엄청나게 팔아먹을 수 있다는 면에서 그의 숙적인 페미니스트들과 똑 닮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